물 높임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돼지고기, 소고기, 물 만난 물고기 제가 이러다가 귀가 빨려 두 사람은 김식 긴,진지웬,蒲成勳 등 주인의勢의 우리 등이 연결播 중 为了拼收视演员们 也轻跑节目宣传 진짜 살짝 떨려요 우리 다 떨묻이잖아 저 3名 대애인인 이통 상节目 虽然热情不起来 但却 1개 1개 1개搞笑 왜 다 떤시는데 제일 그래도 누구만 하세요 아 네 네 아니 다 지금 힘든 시간이네 그중에 가장 행복할 때를 한 가지씩만 얘기해주세요 저는 집에 가서 요즘 유튜브로 불멍을 항상 틀어놓고 아 그냥 불 나오는 그 영상 장작불 영상 밖에 촬영하고 이러면 몸도 텐션이 있고 그걸 보면서 릴렉스를 쭉 하고 불멍하는 시간대 캠핑 같은 건 안 좋아하세요? 그거 정말 싫어 아니 뭐 밖에 나가서 마무리 샤워를 할 때 응 할 때 물멍 물멍? 지어내신 거 안 하죠 아 물멍 있지 물멍 있어 없으면 없으므라고 해도 돼요 아니 이건 다 해봤을 거에요 물 이렇게 틀어놓고 아 그 그 자와몽 불멍 불멍 지현 씨는 아니 저는 그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오 천장망이네 천장망이네 보면서 하루 일과 이렇게 쉽지 않아 노래방 같은 데도 가세요? 저는 혼자 노래방에 혼자 가는 거는 좀 좋아해요 근데 막 뭘 막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지 돌아가는 조명 노래 틀어놓고 반주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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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有趣的是 배원 다스핸 샌 샌 샌 샌 찍기 전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뭐든 시 저는 고기 고기 돼지고기 그 어기한 건 뭐예요? 돼지가 오 이거 그건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물 만난 고기 뭐지? 이게 무슨 노랜데? 블랙핑크 제가 이러다가 귀가 빨.. 나 이유를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러다가 귀가 빨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